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사기네 사기샷? 핸드폰은 좋은거 쓰란 말이야 좋은게 아니고 사기네 왜 여기 커피숍이라 조명까지 보여 여자들은 이런거 있어 이렇게 들면 이 여자분 전혀 완전 사기네 이렇게 했을때랑 와 이게 낫다 조명 조명깔 이게 낫다 이런거라도 있어야지 창피는 옛날에 자정타는 모습만 올리는데 가끔은 이쁘진 않지만 한국영 이번에 화천 역방향으로 대회했을때만 떴더라? 화천맬리? 역방향으로 가면 완전 또다른색이야 또다른 하나 둘 셋 네 사롱보드 이제 따른 코드 되어있자 어 어어 내일 또 날씨를 봐야되 내일 또 근데 내일 비오면 그냥 대화모로가자 산이 가져가 오토 우리의 첫 번째 영상 다행히 다시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이번 영상에는 같은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지금 누르는 만큼 누르는 만큼 평택 제스트 분들이랑 같이 싱글 라이빙 갈매가 왔어요 형택력이래. 빨리 오시오. 일식이 더운데? 응, 지금 거의 다 많아. 당진 촌놈이 지금 전철을 10년 만에 타는가? 나는 지난번에 탔었다. 언제 탔었지? 언제 탔어요? 같이 탄 적 없었나? 아, 저기 안 있었어. 같이 탄 적 있었죠? 아, 그때 책 타고 왔나? 아냐, 없어. 없어? 그때 온양을 쳤냐고. 아! 이게 뭐 활동이야? 나는 날씨가 엄청 이런나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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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편집 잘해야겠습니다. 지금 쌓였네. 어, 대기, 나도, 대기, 대기. 대기, 대기. 대기랑. 다, 다, 타고 싶어요. 뭐,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맨날 달리기만 했었지 뭐. 어, 이런데 와봤니? 어, 받아 봐야네. 결국 나의 소원 풀이를 하네. 우후! 우후! 여기서 기다렸구나.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! 오, 쫄았다 지금. 성혁만 나오게 찍어. 너 이거, 이거 카트. 아니, 편집할게. 너 몰라 유튜버들만 시비걸리는 거 왜 내 얼굴이 나오냐고. 성혁아 찍어도 돼? 네, 찍어도 됩니다. 나한테 동의 얻었냐고. 한 코치 찍어도 돼요? 어, 야, 아저씨. 찍어도 되냐고요? 안 돼, 왜 씨. 돈 내. 목소리는 나와도 돼요? 안 돼. 출연료 줘. 내 마음대로 할 거야. 야, 라디오도 시비 출연라면 3만 원이야. 3만 원 밖에 안 돼. 3만 원 밖에 안 돼. 모닝커피 맛있네요. 아침 운동을 하고 이제 회사 출근을 해가지고. 오늘은 결론은 오늘은 페달링 연습을 했다는 거. RPM 120 유지를 하고 탔다는 거. 영상 촬영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. 페델링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. 그 부분이 조금 안 돼서 아쉬운데.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고페달링 하는 제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리고 싶고 그래요. 그리고 올해도 올해 동계 때도 이제 계속 이제 인도 훈련을 계속 할 건데. 페달링 연습. RPM 120 유지하는 것도 할 거고. 또 지속주 연습도 할 거고. 인터벌 연습도 할 거고. 이제 근력도 키워야 되지. 근력이 부족해서 파워가 지금 좀 낮아요. 물론 파워 테스트도 해보긴 했지만. 아주 낮아요. 비가 오는데. 그친 줄 알았더니만 안 그쳤네. 또다시 그쳤다가. 으아악. 근데 이제 훈절탈 땐 그런데. 구름라이딩이나 라이딩을 해서. 흥미였어요. 아흥미였어요. 아흥라이딩 할 때는 아흥미였어요. 아 그래 파워 미터가. 산불이 와 산불이야. 산불 남았대 산불. 산불 남았대 산불. 산불 남았대. 아 산불이야 이거. 그거. happy Cuidad야. física Cathy Schon. 날 Independence 에어. ping 1984 relax. 오늘 룰가unting과 재 prac. 애샐까.